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2일 취약부 영상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10편 51편 7절 말씀 아멘 무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10편 51편 7절 말씀 아멘 오직 주 예수 크리스도 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옷을 입고 상용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마사 신상자 14절 말씀 아멘 오직 주 예수 크리스도 오직 주 예수 크리스도 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옷을 입고 상용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마사 신상자 14절 말씀 아멘 club 오직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2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욕망 분별법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잡아먹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사냥개의 도움으로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모든 사냥이 다 끝나고 사냥개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린다는 것으로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사냥개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신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이 끝나자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잡아먹히게 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보다 배신이 가장 크게 생각날 것입니다. 사냥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한다면 그 맞은편 사람은 얼마나 섭섭하고 좋지 못한 감정들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아버지를 죽일 계획과 반역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치밀했으며 등숙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들과 말들과 함께 자기 앞에서 50명을 세워두고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세워 왕으로부터 정직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그 누구도 억울할 일 없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압살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윗왕에 대한 불신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심겨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압살롬이 계획한 4년이 흘렀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니 그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반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첩자들을 전 지역 쪽으로 보낸 뒤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낼 때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라는 소식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이미지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계획한 자리인 헤브론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힘이 있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도 압살롬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욕망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이 커지면 결코 배신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인데도 배신을 하게 될 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에게 생긴 이 욕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헛된 욕망을 막기 위해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것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육신을 따르는 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쉽게 말해서 나의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혀 없는 그저 나만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면 앞으로 영적인 생각을 좀 더 우선적으로 집중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나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바울은 이러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확실히 구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자주 품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육신의 일을 하느냐, 영적인 일을 하느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받은 자라는 사실보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인지 더 집중하였어요. 그렇게 그는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을 가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헛된 욕망과 자신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혹시 우리 친구들도 압살롬과 같이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달라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압살롬이 가졌던 이 욕망을 분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욕망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압살롬과 같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욕망을 마음대로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욕망이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과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함은 우리의 욕망을 올바르게 분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고통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기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마기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우와 얼마나 좋은 제안인가요. 한번 엎드리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기의 시험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으로 마기에게 이렇게 공격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들을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왕좌의 자리에 앉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 와도 그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욕망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로 나의 죄와 욕망들을 맡겨드리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나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모습들과 욕망이 분별되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토사굽행과 같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게 된다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누군가의 욕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욕망은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한 나머지 욕망에 대한 마음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어요.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들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양보하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심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압살롬에게 느낀 이 욕망이 우리로부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옳게 분별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치약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용기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과 영의 생각으로 나의 욕망은 덜어내고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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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